오늘은 우리 하준이가 50일 기념촬영하는 날이라서 지금 대구를 가고 있어요. 눈 부어서 어떡해요? 어? 눈 부어서 어떡해? 사진 찍어야 되는데 눈 뿐만 아니라 지금 얼굴이 다 부었어 얘가 그리고 뭔가 오늘따라 얼굴에 혈색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다리가 길어보이네 카시트는 항상 이렇게 운전석 뒷자리에 운전자와 등을 맞대게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차가 급정가했을 때 바로 보고 있으면 애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준이 자나? 잔다 잘 자네 괜찮나? 주사 맞은 자국 V 주사 BCG 응 얘는 안 곰 된다 이게? 그러니까 이거 원래 곰고 그래야 딱지가 생기는데 응 안 곰아 응 딱지가 생겨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대로 이대로 자국 안 나게 너무 자국 안 나게 조심해 어 뭐 이미 났어 너도 다 버렸어 네 네 엄마 아빠에게 한 번 안아주시겠어요? 네 음 음 음 음 음 그때도 금요일로 똑같이 잡아주세요 네 음 음 음 음 음 어이구 다 울었어? 아니야? 아직 멀었어? 아이고 배고파 우리애들 그럼 10월 15일 금요일 네 시간대는 언제 하실까요? 내숭일보 해주세요 네 네 동기 귀여워 aire 아, 어, 어... 아, 아... 아, 어... 아, 쟤이이 눈 풀린 거 봐. 또 찍으니까 잠깐 쉬네. 식르가중. 위에 음식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. 어. 그 초록색 위에 빵 뜨는 거. 마녀사냥. 응. 반 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